안녕하세요. 알씨맥대왑 유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 원래 김미연 비어소미리와 함께 맥락잡기하는 날인데 펑크가 또 나서요. 오늘 급하게 방송 준비를 하다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한 분을 납치해서 스튜디오를 모셨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라고 강요한 건 절대 아니고요. 본인이 가다가 납치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진짜 오랜만에 스튜디오 진짜 오랜만이시죠? 1년 넘은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넘었죠. 1년 넘게 왜냐하면 더 이상 저희 옆에 회원이 아니거든요. 저희 옆에 회원을 탈퇴하셔서 제가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려다가 오늘 이동석 대표님 도아인터내셔널의 이동석 대표님 오늘 모셨고요. 그냥 우연히 모신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갖는다거나 뭔가 제가 섭외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서로 심심해서 심심합니다. 할 게 없어요. 장사가 너무 설이 안 돼서 너무 심심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마이크 좀 당기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 그 자체를 마이크 자체를 아 마이크 자체를 그러네요. 지금 밖에 차를 어설프게 대고 오셔가지고 아 네. 불안감에 불안해요. 네. 불안감에 지금 떨고 계시는데 끌려갈 것 같아요.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시는 걸로 첫 곡은 방송 되게 막 하시는군요. 네. 이제 막 해요. 이제 막 합니다. 옛날보다 되게 막 하시네요. 네. 막 하고요. 더 막 해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듣는다는 어떤 증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이 듣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봐도 그렇지. 아무도 이게 시청자가 많으면 원성이 있을 텐데 이게 골수 팬들은 몇 명 있어요. 아 골수 팬들 골수 팬들은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방송을 듣고 이제 그렇죠. 고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솔직히 맥주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방송에 몇 번 얘기했는데 맞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만 그게 서운해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맥주를 만들거나 맥주를 수입하거나 파는 사람들 대부분 맥주에 대해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길 원하죠. 그러니까. 그러길 원하는데 사실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와인 다루시는 채널들이 있고 이제 맥주 다른 채널 보면은 확연히 숫자가 다른 걸 볼 수 있잖아요. 일단은 맥주 다루는 채널이 별로 없어요. 몇 개 없고 몇 개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와인 하시는 분들의 어떤 채널의 절대 수나 또 구독자 수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죠.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별로 없는데 그것도 되게 민감해 하시더라고 그 맥주 조회수 몇 백 개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내 맥주를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거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아 민감하게 그래서 내가 민감해 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관심이 없는데 그거는 대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위 얘기하는 맥덕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맥덕의 정의도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많이 예전 한 7년 전과는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한 가지만 좋아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맥주를 좋아하시던 분이 와인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위스키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술보다는 요즘에 낚시가 좋아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이렇게 또 그렇죠. 목매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곡은 스포일러 비와이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은 여기서 끝? 음악방송 아닌가요? 음악방송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악방송 솔직히 음악방송으로 하고 싶은데 한 6곡 틀리고 나는 그냥 가볍게 하고 싶은데 요즘 내가 좀 수다가 많아져서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말이 많아져요. 아니 내가 평소에 말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말이 많아졌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즘 뭐 이런 거 있잖아 수제맥주 캐니데다 이런 거 있잖아 오비 뭐 캐아 이런 거 막 얘기하다 보면 열받는 거야 아 이미 했어요 그거? 아니 혼자 이제 막 얘기하고 있죠. 오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오늘?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열받는 거야 왜 대기업이 수제맥주 걱정 왜 해주냐고 수제맥주 시장 활성화를 왜 걱정해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다 보면 막 열받으니까 맞아요. 음악도 못 틀고 그렇습니다. 남 걱정을 그렇죠? 내가 얼마 전에 그것도 얘기했잖아 모 회사 사장님께서 자기도 수출하면서 수입맥주 두 달 걸려서 온 수입맥주가 방금 만든 수제맥주보다 그거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신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두 달 걸려서 온 게 여기서 값 맞는 것보다 맞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럼요. 어쩌면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소비자들에게 어나운스하는 방향을 잡아가는 건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제맥주 수입맥주보다 수제맥주가 좋다. 좋다. 이런 전선을 긋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몇 년 유행하던 수입맥주의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수제맥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제맥주로 넘어간다기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로컬화되는 게 지금 되게 대세예요. 어떻게 보면 커피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이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는 새로운 문화가 수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우리 거화 이렇게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장도 마찬가지일 건 수입맥주가 이제 맥주시장 다양화에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미국 맥주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맥주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수제맥주 크래프트 맥주가 원래는 미국에 시작됐을 때 전선 자체를 대중맥주랑 그었잖아요. 버드와이저, 밀러 그런 데랑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제맥주가 4캔만 원 대중맥주와 되고 오히려 그쪽이랑 전선을 걸 수가 없지.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오히려 수입맥주에 어떤 그 마켓쉐어를 잡아먹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재미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맥주라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대략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세계적으로 사실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뭐 4캔으로 묶는 사실 이제는 만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훨씬 떨어지죠. 더 떨어졌고 편의점에서조차도 이제 뭐 9천원짜리 행사들 8천짜리 행사들도 하기 때문에 4개 묶음이죠. 그래서 4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4개 묶음 이상으로 봐주는 거거든요. 그럼 다 이제 할인이 되는 거니까 잘 모르시고 자꾸 4배수로만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4개 8개 12개 사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4개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할인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모든 맥주들이 수렴이 되다 보니까 지금 치명적인 프레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는 복리후생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제조하시거나 수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한계가 더 생긴 거 같은 그런데 일장이 딱 있죠. 그게 그렇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한테는 복리후생이 많은데 맥주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 현상 때문에 오늘 그 얘기도 잠깐 하려고 하지만 수입 맥주 시장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다양성 면에서도 그렇고 작고 좋은 좀 비싸지만 이런 수입 맥주들을 수입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로를 못 찾고 그렇죠. 지금 떠나신 분들 계시고 접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확실하잖아요. 확실히 10년 전 아니면 한 6년 전이었십시오. 5, 6년 전 보다는 맥주의 다양성이 줄어든 건 확실하잖아요. 수입 맥주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입니다만 당연히 플랫폼이 먼저 들어와서 스테이지 1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수요가 생기다 보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그 공급이 늘어나면 그다음 스테이지로는 당연히 그 늘어난 공급을 받아줄 수요처 예를 들면 1차 소비자들 소매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펍이라든지 늘어나주는 그런 모든 단계를 사실 거쳤어요. 우리가 거치고선 지금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죠. 좋은 맥주들이 소개가 될 만한 가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안타까운 점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경향을 보면 와인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냥 정말 브랜드가 없는 로컬 와인샵들도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런 와인샵을 만드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사장님들이 나이가 젊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와인을 정말 좋아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어떻게 보면 와인이 어떻게 보면 다루기가 되게 좀 쉬운 술일 수도 있어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유통기한도 없고 그리고 굳이 냉장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보관도 길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맥주는 좀 약간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맥주들은 유통기한이 너무 지나가면 맛이 떨어진다던가 냉장을 해서 팔아야 되나 당장 마시고 싶은 분들의 니즈를 맞추려면 또 약간 차갑게 해야 되는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와인이 지금 이렇게 득세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와인 파는 데서는 왜 맥주는 안 팔까? 뭐 아니 근데 솔직히 와인이 많이 많이 남잖아요. 많이 남고 많이 남죠. 그리고 값을 잘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유명한 와인들 같은 경우야 마트에 3만 원이야 근데 여기서 5만 원 팔기는 어렵지만 맥주 같은 경우는 딱 2,500원 그 4개 묶음이라는 상품군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맥주를 드시는 소비자분들 중에 90% 이상은 그 4캔 만 원 안에서 만족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대부분 만족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페이렌이나 IPA류들도 많이 그쪽으로 편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와인에서는 대중와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싸도 그냥 저가 와인인 거지 대중와인이라고 해서 만약에 와인을 뭐 4병에 3만 원 이렇게 묶는 라고 하더라도 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인지하기 힘들죠. 그 안에 어떤 그러니까 어떤 와인이 4병에 들어가는 와인인지에 대한 그렇죠.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힘들죠. 근데 맥주는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고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4캔 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맥주 시장 수입 맥주 시장의 성장을 확실히 이끈는 건 맞아요. 아 그럼요. 숫자를 크게 만든 건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는 뉴스를 보니까 4, 5년 전보다 확실히 수입액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네. 3천억이 얼마나 줄어들었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그 틈새를 수제 맥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우고 있는 거죠. 4캔 만 원 수제 맥주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생각도 해요. 수제 맥주가 만 원 4캔의 프라임에 갇히면 일단 첫 번째 수제 맥주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후에 시장의 성장이 어느 정도 정치된 이후에는 또 그 프레임에 갇혀서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 사실은 조금 어떤 기사나 이런 우리나라에 보니까 주류 전문기자 같은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지금 두 명 정도가 서울신문인가 거기 한 명이랑 심현희 기자님 네. 한 명이 중앙에 개건 기자지만 황지혜 황지혜 기자님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쓰시는데 제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견제에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도가 좀 도와준 것도 있고 그 제도를 그렇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한 부분들도 있지만 수입 맥주가 떨어져서 그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수제 맥주와 채운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있네. 오마이뉴스 유난샘 기자라고 그렇죠. 세 분 계시네요. 대한민국에 근데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얘기가 커지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게 커지면서 사실은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SSM이라든지 동네 조그만 슈퍼들 같은 경우에도 공산품으로 공산품으로는 사실 경쟁력을 잃고 있어요. 훨씬 싸고 훨씬 빠르고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선식품 하고 술하고 담배예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것들. 구하기가 힘드니까. 구하기 힘들거나 그리고 신선식품은 자기 눈으로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한 번 신뢰를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구매가 될 수 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저녁거리를 쿠팡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슈퍼나 이런 데들은 또 신선식품을 더 강화하면서 가는데 유일하게 술과 담배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통채널에서는 언제나 미끼 상품으로서 술의 기능이 늘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는 그걸 와인으로 쓰고 언제는 그걸 수입 맥주로 쓰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있구나 되겠구나 라고 하면 사실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조커 같은 카드거든요. 이거 나중에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케가 된다든지 막걸리가 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일본 맥주 불매운동으로 시작된 수입 맥주의 하락세에 그 빈 공간을 채울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마침 제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일부 회사들이 그때는 되게 주저주저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그거 그렇게 되면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죽어도 4캠 만원에는 채산이 안 나온다고 나중에 고백을 한 경우들도 있었죠. 지금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제 원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수제 맥주도 4캠 만원에 들어갈 수 있다. 원래는 3캠 만원은 예상했었죠. 3캠 만원은 사실 그전에도 있었고 그 정도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3캠 만원 시장이 따로 이렇게 좀 약간 그레이드를 높여서 그러니까 국내 수제 맥주는 3캠 만원 시장으로 굳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마진을 까면서 모르겠어. 유통사의 요구인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똑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결국은 그 시장이 커진 게 뭔가 소비자의 니즈나 아니면 뭔가 시장의 성장 때문에 커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쪽에 팔아야 유통채널이 한계가 있는 유통채널에서 유통채널의 요구로 인한 그렇죠. 어떤 그 프레임과 가격대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류라고도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양성보다는 그 유통채널의 입맛에 맞는 맥주들이 선택이 되고 그러면서 수입 맥주 시장 그 빈틈을 이제 수제 맥주가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게 되고 또 굉장히 선택적으로 왜냐하면 또 이제 제가 면허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그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캐닙설비가 가능한 그건 이제 면허의 기준과는 달리 그냥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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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일단 아마 우선적으로 기회를 얻었을 것이고 그런 데들이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저희도 뭐 시장에서 나온 것들을 마셔보고 하면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아직까지는 좀 힘들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곰표맥주라는 이 콜라보 시대의 히트상품 얘기를 하잖아요. 히트상품이 나오면서 아 이게 되는구나. 실제로 지금 BGF 리테일은 1, 2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GS 리테일보다 BGF가 더 실적이 좋은데 그 실적을 좋은 견인한 것 중에 하나를 주류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봄표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봄표가 무섭게 팔리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눈이 확 그 어떤 수제 맥주가 4캠 만원에 들어온 거에 이제 쏠리게 됐고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편의점에서 또 약간 국한된 얘기 편의점에 편의점 채널에 국한된 얘기이긴 해요. 마트 채널에서는 좀 다르죠. 마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그거를 보통 유통에서는 50세 기준으로 긋든데 50세 미만의 소비자가 보통 편의점을 많이 찾으시고 50대에서 그 이상 분들이 마트를 많이 찾으시고 물론 이게 딱 나눌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마는 해석해서 말하자면 편의점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수제 맥주가 런칭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찌됐든 뱅글뱅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소비자의 니즈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아니었다는 거죠. 유통에서 본인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니즈를 말하자면 생성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의 와인의 이렇게 뭔가 작년부터 시작된 와인의 폭발적인 성장도 결과적으로는 마트에서 5천원짜리 와인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5천원짜리 와인은 이마트에서 주도를 했고 그 이마트는 그 5천원짜리 와인을 수입할 수 있는 수입사를 끼고 있어요. 같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진으로 5천원짜리 와인을 뿌릴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커넥션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와인이 갑자기 대중화가 되고 와인 시장 견인은 마트가 있고 수제 맥주 시장의 견인은 편의점이 한 거죠. 편의점이 한 것처럼 보이게 됐죠. 그래서 보면 기사들도 보면은 수제 맥주 어쩌저쩌 기사들도 보면은 대부분 통계가 편의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전체의 판매량을 보지 않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팔렸다. 편의점에서 몇십만 캔 팔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확실히 마트 시장에서는 지금 말하는 곰표나 여러 가지 그런 넥캠만 원의 수제 맥주들은 별로 별로 그 괄묵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커다란 성과라고 보기는 오히려 수입 맥주들이 마트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그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넥캠만 원 편의점 시장의 넥캠만 원에서는 이제 수제 맥주들이 그렇죠. 볼륨을 그렇게 되고 물론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로지 100% 이 이유 밖에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닌데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부분 이랄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업계에 있으면 아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가 안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주류 채널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 유통사들 대형 편의점사들이 주도하는 주도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솔직히 저는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었는데 이게 뭐 2, 3년 전에 이마트 쪽에서 이제 넥캠만 원에 해당하는 맥주만 우리가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수입 맥주를 취급했지만 거기서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넥캠만 원에 가능한 맥주만 받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쪽에 납품했던 이제 다양한 수입 맥주들이 결국은 팔 데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팔 데가 없어지고 또 특히 그 마트에서 수입 맥주들을 팔면서 바틀샵이 사라지게 됐고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서 이제 팔 수 있는 채널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 쭉 그 또 이후에 주세법이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탁탁탁 마저 떨어져 가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운도 안 좋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세법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주세법에 대한 방송도 했었지만 종가세가 좋은 거냐 종량세가 좋은 거냐 일장일단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그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종량세가 된다고 굳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제가 제일 걱정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매출의 상승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거죠 이거는 니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찌됐든가 제일 좋았었던 기대되는 효과는 뭐였냐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허드를 좀 낮춰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8천원 9천원 하던 것들이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2천원 3천원 낮아지면 어 이거는 이제 한번 먹어볼 만하다라는 성숙된 자세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 시점에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2년 동안 유흥시장은 완전히 박살이 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맥주들을 받아서 소비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될 많은 가게와 펍들이 문을 닫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가정용 시장에서는 만 5천원 하던 맥주가 만 3천원 된다고 이게 고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고르진 않죠 지금 얘기한 가정용 허들 그러니까 가격의 허들을 낮춘다는 건 유흥용 시장이었어요 유흥용 시장 유흥용 시장에서는 만 5천원 된 맥주가 만 3천원이 되면 한잔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후에 맥주의 다양성들 이런 것들이 성장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흥시장이 박살나는 바람에 그렇죠 운도 없었던 그런 시장 확장성이 떨어지게 된 거죠 수입 맥주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세가 바뀌면서 사실은 아마도 우리가 또 수제 맥주 시장에 기대했던 마들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모든 비용이 합사해서 과세가 됐는데 이제는 그 용량에 따라서만 과세를 하니까 우리나라 수제 맥주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실험적인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해서 막 이게 맥주의 질 자체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졌었어야 됐는데 원래 그걸 또 의도 의도를 한 거였고 그런데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으면서 가정용 시장에 평창하면서 가정용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고육지책이었을 거예요 고육지책이었고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롯데에서 하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제 맥주 캔이 되다 캔이 되다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신 수제 맥주 브루어리들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죽느니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이걸 통해서 어쩌면 안 돼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 또 OEM법이라는 재미있는 법이 대한민국에 사실은 원래 되는 거죠 다른 날은 다 되는데 우리나라만 안 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독특한 대한민국만의 형태도 있고 거기에 이 코로나라는 이런 정말 극한의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맥주 시장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윗 맥주는 유흥용 시장이 굉장히 큰데 그렇죠 마진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넥캠만원 넥캠만원뿐만 아니죠 일반 넥캠만원을 하는 스윗 맥주들도 어쨌든 좀 깊숙이 관여하는 맥주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어필을 하고 또 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유흥시장인데 그렇죠 이쪽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어쨌든 운도 진짜 나빴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운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종량세가 돼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내려볼까라고 하는 차에 정말 시기도 기가 막히게 마무렸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뭐 이제 코로나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게 12월 30일인가 그렇잖아요 2019년 12월 30일인데 종량세가 되기 시작한 게 2월 1일이었는데 3월 1일이었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도 맞아버렸고 사실은 이게 크래프트 맥주라든지 새로운 스타일의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소비자인 펍이나 이런 데서 그 맥주를 설명하고 그 맥주를 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스며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런 맥주도 있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건데 가정용 시장의 문제는 굉장히 그렇거든요 이게 그 수많은 맥주 중에서 그 모든 맥주를 다 인지하고 그 중에서 고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뇌과학 책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쥐한테 네 가지 사료를 주고 먹어라 해보면은 쥐에게조차도 취향이 있는데 1, 2, 3, 4번이 정확히 1번 50%, 2번 25%, 12.5%, 7.5%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맛을 계속 먹는 것이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뇌를 적게 써도 되니까 뇌가 생존하는 데 에너지를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똑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내가 먹어봤던 거 당연히 그렇죠 아는 거, 좋아하는 거를 먹게 되기 때문에 300개를 가져다 놔도 그 중에서 고르는 건 몇 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딱 펼쳐놓고 몇 달 지나면 한 3개월만 통계를 내봐도 앞으로의 미래가 거의 이렇게 보이는 근데 거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와, 이건 뭐야? 하고 이렇게 바늘이 확 올라가는 맥주들이 나오기는 하죠 뭐 곰표라든지 예전에 뭐 더부스 대동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야, 이렇게 작은 회사가 큰 성공을 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봤을 때 가정용 시장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꾸 맥주 자체가 아니라 맥주의 겉에 씌우는 포장을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잘 나갈 게 뭐가 있냐면 카카오 그런 그 카카오에 나오는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걔네들 로고들 뭐라고 그러지? 캐릭터들 이런 거 갖다 붙이잖아요 정말 잘 될 거예요 아마 그렇고 우리 솔직히 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이거는 그런 캐릭터들 네이버나 카카오의 캐릭터들을 붙인 맥주가 아마 제일 잘 나갈 것 제일 잘 나갈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가정용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맥주의 어떤 본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가 어차피 맥주는 음료수처럼 시원하게 한 잔 마시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어, 재밌대 이거 마실대 뭐 이런 그런 넛징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또 시장이기도 왜냐하면 이게 어, 맛있다 한번 먹어봐 하는데 2만 5천원이면 힘들겠지만 2천 5백원이니까 굉장히 부담없이 리스크가 적은 거죠 리스크가 없어요 기회비용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라서 굉장히 그 부침이 그러니까 이게 출렁하는 게 아니라 철렁해버리는 상황이 너무 많이 펼쳐지니까 재밌기는 재밌어요 아마 관망하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을 거예요 이 시장이 이게 뭐 막 수입 맥주 올라갔다가 갑자기 막 수제 맥주로 넘어갔다가 하는데 하는 이 업계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어, 조금 뭐랄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탈출구도 잘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좋은 맥주가 이렇게 약간 사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이게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채널이 있으면 이런 맥주들이 좀 이렇게 좋게 올바르게 소개가 되고 올바르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한철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 느낌 또 위협이 있죠 또 위협이 있죠 직구라는 채널이 새로 또 생기면서 생기고 있죠 요즘에 그러면서 이게 예전에는 이제 편법과 불법 사이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되는데 최근에는 직구가 합법으로 직구는 기존에도 합법이었는데 예전에는 잘 몰랐죠 몰랐고 수를 직구하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서로 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섣불리 이렇게 다가갈 수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합법으로 이제 되면서 인지가 되면서 그렇죠 그거는 뭐 되는 걸로 봐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뭐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국세청에서 이걸 불법으로 합법으로 사실은 뭐 예전에 비싸던 뭐 맥주나 뭐 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가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또 높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종량세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고가의 맥주들도 리터당 얼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수입사를 거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아마 좀 약간 제가 볼 땐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위법적인 부분들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나 뭐 구독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와인을 구독서비스도 있고 뭐 하는데 전통주야 이제 일부 전통주에 대해서는 아예 온라인 판매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을 텐데 뭐 와인 버틀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국회청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굉장히 고가의 유명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두 병 세 병만 구매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한다고 해도 1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면은 다만 2, 3만 원이라도 더 싸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걸 내가 구할 수 있어 이러면은 충분히 매력은 있을 수 있죠 직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위 이제 맥덕들 요즘 맥덕들 같은 경우는 직구를 통해서 다양한 맥주를 드시고 있을 때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비난할 수는 없는 얘기 절대 그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그런 맥주들을 수입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협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법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절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지금은 그래서 답은 안 보이겠지만 고민을 하고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수입 맥주가 그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성장을 했죠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그냥 성장 시장에 누가 들어가도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 시장이 정체되면서 어떻게 보면 실력 없는 곳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맥떡의 니즈에 충족할 만한 맥주들을 짧게 짧게 가져오거나 이런 곳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시점이 좀 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고 또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맥주를 좋아하시던 분들 맥주를 좋아하게 된 분들 이런 분들을 되게 어떤 고정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이제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관견일 수도 있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누군가가 수입 맥주 그중에서도 작은 회사들이 수입하는 뭔가 크래프트 맥주 이런 것들을 소비했다면 그건 전체 국민의 아마 제가 볼 때는 2%도 안 됐을 거예요 2%가 뭐예요? 1%? 아니 경험이라도 해본 사람까지 다 치면 늘 갖다가 먹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경험이라도 해본 사람까지 쳐봐도 2%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20대 이제 막 20대가 된 분들 사회에 나온 30대들 이런 분들은 아직도 호기심이 왕성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맥주를 한 번이라도 소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봤는가? 그건 맞아요 해야 된가? 이런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는 했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굉장히 넓은 도화지에다가 점을 하나씩 찍는 일이라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을 좀 누군가도 응원해 줄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겠고 도와줄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게 그 접점이 축제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렇죠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맥주축제가 사라지면서 사라지고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맞아요 축제라는 부분이 그 수입 맥주 뭐 수제 맥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맥주를 대중에게 한 번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 자리고 같이 마셔보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어쨌든 그 기억을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면 또 이렇게 좋게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가 그걸 먹고 나 옛날에 체했잖아 이러면 그러면 못 먹죠 못 먹잖아요 앞으로 근데 즐거운 축제에서 내가 마셨던 맥주가 너무 좋았어 라는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맥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말하자면은 되게 그런 자리에서 소주 먹거나 막걸리가 가끔 하긴 해요 고향에서 호수공원에서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코로나라는 이 2년 동안의 시간에 전혀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종량세라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에 정작 좀 작지만 좋은 맥주를 하는 많은 회사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그건 아마 국내 수제 프로그램에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동시장에 이랬든 저랬든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왜냐면 이쪽은 전혀 코로나 때문에 탈출구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쪽 시장에 성장했던 것 같고 지금 9월 같은 경우가 정말 가장 좋을 때잖아요 맥주 마시기 최고의 계절이고 지금 축제가 열려도 여러 군데 열리고 지금 이동훈 교회는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여러 축제 나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고 여기 가는 게 맞아 안 가는 게 맞아요 또 대학가가 이제 개강을 하고 대학가 앞에서 이제 수많은 법과 그러니까 가게들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장사를 하셔야 될 때인데 물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또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역사를 보면은 그거의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맥주 역사의 크로니컬에서 그런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분명히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 시점을 이 시점을 얘기하게 되겠죠 얘기하게 될 거고 그 뭐 종량세와 코로나와 여러 가지 그 한 2년 동안에 시간 동안에 많이 뭔가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또 우리가 작년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또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또 관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많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게 되고 나면은 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힘들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힘들고 당장 이제 더 이상 힘들어도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버틸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 코로나 이후에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거든요 오죠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로드맵에 따라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는 안되더라도 미리 한번 상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면서 해야지 그걸 안 해놓으면 기회가 막상 왔을 때 잡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요즘에는 워낙에 모든 게 빨리 변해서 트렌드 바뀌는 거를 적응을 못하시면 그렇죠 옛날 그런 거를 능력자의 덫이라고 하나요 경제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적인 거면 너무 지키시네요 예를 들면 나는 수입업자인데 물건 갖고 와서 그냥 도매든 업소든 이렇게 그냥 전달해주면 끝이야 앞으로는 그렇게 단순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입업 맥주 수입에 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하지 마시라고 더 이상 그런 시장이 아니다 한참 지나간 시장이죠 수입 맥주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고 내가 소싱해온 거에 대해서 확실히 그 맥주를 알고 있어야 되고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넘겨서 내가 맞은 얼마 붙여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맥주의 가치를 잘 설명해서 그 가치만큼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전문성을 갖추셔야 된다 그거 못하시면 하시면 안 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건 이제 수요가 팽창하던 시장에서는 어떤 맥주를 갖고 와도 일단 자리는 채우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효과를 약간 그 전시효과를 그걸 매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갖다 놓으면 일단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니까 쭉 갖다 놨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이제 계속 재발주가 나오는지 아니면 도태되는 맥주들이 있는지 그거야 늘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는 어떤 우리가 그런 단계를 아까 제가 다 거쳐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생기고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그 늘어난 공급들을 받아줄 만한 또 수요처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유행이 지나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으로 갔다면 이제는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사들도 어느 정도는 100%까지는 아니어도 이 맥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뭐 누구랑 묶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새로운 어떤 제안이랄까요 프로포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를 수입하는 단계에서 이 맥주를 누구한테 팔 것인가 타겟층을 정확하게 고민을 하고 그 타겟층에 맞는 가격대와 마케팅 어떤 채널 공급 같은 것들을 미리 다 전략을 세워놓고 수입을 해야 된다 이제 근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수제 맥주도 똑같아요 크래프트 비어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처럼 크래프트 맥주가 성장할 때 수제 맥주가 성장할 때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채널이 정해져 있잖아요 맥주 판매 채널이 그러면은 내가 만드는 맥주가 어떠한 지향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누구한테 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맥주를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냥 이게 수제 맥주예요 해서 관심을 갖던 시절은 분명히 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좀 키치하게 해서 그렇죠 일단은 시선을 잡게끔 하지만 그런 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관심은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가죠 또 금방 꺼지고 왜냐하면 대체제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런 거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무도 그런 오케스트럴 작곡을 안 하는 거야?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오케스트럴 작곡을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연주되는 거의 대부분의 오케스트라는 다 클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그냥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보따리 장수일 수도 있고 오퍼상이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겠고 좀 더 고도화된다면 아니면은 그런 맥주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매장을 만들 수도 있겠고 뭔가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수입 맥주가 아 이제 유행이 끝났어 이제는 아무도 안 먹어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그 이렇게 뭐 할까 뭐 디프레스 돼서 계속 이렇게 자주 할 일이 아니라 어? 이거 좋은데 이 맥주 너무 좋은데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느다란 줄기 하나라도 잡아서 판매해보고 시도해보고 트라이 해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람들이 지금 와인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와인을 알아서 좋아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게 반드시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거 자체가 신선하고 재밌는 일이 돼 주면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서 수입 맥주 하시는 분들 또 작은 브로리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할 일이지 과거의 것을 너무 고집을 하면서 아 이제 아무도 안 먹나 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실망하고 낙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선수들이 이제 주도에는 시장이 되는 거죠 아마추어들은 힘든 시장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거는 뭐 시장 성장 옛날에 500억 하던 시장 3천억씩 하던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입 맥주를 먹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 시장은 끝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전문 이 전문성을 알아봐주는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가격의 판매 왜냐하면 4캠만 원은 대중 맥주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있는 수입 맥주들이 또 있는 거고 살아남은 수입 맥주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크래프트 맥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는 수제 맥주 한국 수제 맥주에서도 오히려 작지만 독특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크래프트 브로어리들이 이제 좀 기회가 왔다 생각해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오히려 반대로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다 똑같이 취급당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제 내가 뭔가 저 만원 내 캔 수제 맥주와 다른 맥주를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는 좀 조금 더 다른 철학 갖고 있어라고 오히려 크래프트 맥주만이 할 수 있는 뭔가들을 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큰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너무 원론적인 얘기여서 재미없지만 좋은 맥주를 만들면 누가 알아줘도 알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자를 내 맥주를 먹어둔 소비자를 만나는 게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으면 지금 움직이는 트렌드나 아니면 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그 고민은 성숙해지는 하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수입 맥주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SK도 점점 줄어들고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비즈니스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야 될 시가 아닐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8시 12분인데 그러면 갔다 오시면 인사하시고 가시죠 노래 마지막으로 틀고 감사합니다 오늘 괜히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 빼고 오세요 갈게요 마무리 저도 짚고 내려가겠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성재 대표님 좀 이따 뵙겠습니다 좀 기다리고 계시고 안에서 밑에서 재밌네요 오늘 이동석 대표님과 함께 수입 맥주 시장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끝나기 딱 한 4분 남았는데 주차 전화가 와서 내려가셨습니다 저도 뭐 마지막 노래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김면비열소물례가 못 와서 조금 재미없어질 뻔했는데 이동석 대표님이 와주셔서 아주 좋은 얘기 했고요 다음 시간에 김면비열소물례와 맥락잡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공급자들의 모습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나가면 관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하도록 하죠 마지막 노래는 콜드 플레이 하이어 파워 듣고 가겠습니다 더 하이어 파워 어떻게 번역했더라 황석희 번역가님이 어쨌든 더 큰 힘 더 강력한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면 아직 추석 전이네요 추석 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